인덕션 용기 성능 점검 용기의 성능 점검은 우측 전면 화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우측 전면 화구에 올려놓아 주세요. 제품의 전원을 켜고 잠금 기능을 해제합니다. 모든 화구가 오프된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눌러 잠금 기능을 설정합니다. 잠금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온 버튼 3초, 타이머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시간 온도 표시부에 테스트가 표시됩니다. 우측 전면 화구의 화구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용기별 용기 없음 또는 1에서 5까지 숫자가 표시됩니다. 용기 없음은 인덕션의 사용이 불가능한 용기입니다. 1에서 2는 동작은 가능하지만 성능이 좋지 않은 용기입니다. 3에서 5는 동작이 가능하고 성능이 좋은 용기입니다. 해제 방법은 전원을 오픈한 후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5는 동작은 공기 없음